그놈 때문에 나 못 알아볼까봐 이렇게 온거야. 이렇게 하면 나무여. 안하면 나아닌다. 진짜 복면이 아니야. 조상택이 보는 놈이야.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모두의 적이 됐다. 근데 대체 그 제출서류가 왜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까? 나가라. 여기서 나가. 내가 파트너가 좀 필요하거든? 조상택의 비닐장부가 있는 곳에서 알아놨어. 난 니가 가는 곳은 어디든 간다. 난 니가 가는 곳은 어디든 간다.